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이 평탄하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의 삶은 부침이 상대적으로 심하죠 젊은 날에는 세상을 완벽한 인관관계로 파악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러나 삶에는 그리고 사업에는 너무나 의외의 변수가 많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삶 앞에서 숙연해지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외환위기의 여파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투자한 인터넷 기업이 실패하면서 2004년도 하위, 2005년도 상장폐지를 당한 기업인이 역정을 딛고 당당하게 제기한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기업인의 제기 소회를 담은 인터뷰를 보면서 현재를 사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몇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는 누구인가? 이윤재 진우스 회장입니다 올해 71세 1979년도 창업해서 세계 텐트 시장의 35%까지 점유했다가 결국 외환위기 이후에 2004년도 화의 그리고 상장폐지, 2005년도 상장폐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업가들에게 상장폐지라는 것은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대부분은 제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잊혀지게 되죠 그러나 이 회장은 정말 역경을 딛고 마침내 재기해서 미국의 온라인 침대매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등극했습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침대매트 10개 가운데서 3개가 진우스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오프라인에서 당연히 매트는 팔리는 것이다 그런 통념을 매트리스 시장의 판 자체를 엎은 게임 체인지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올 하반기에 다시 상장이 되면 현재 추정 시가총액은 한 1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상장폐지 14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6,218억 원, 영업액은 531억 원입니다 사람이 한 평생을 다 살라 가는데 그냥 잊혀져 버리면 안 되죠 시작이 있으면 끝을 또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다들 어렵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될지에 대한 상당한 시사점을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업 인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는 통념을 깨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진우스가 등장하기 전 매트리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파는 상품이었습니다 인터뷰에 대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판매율은 0%였습니다 하지만 진우스는 폭발로 성장하는 미국 온라인 시장에 주목했고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 입점했습니다 날개 도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매트리스 온라인 판매율 20% 가까운 것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사업가로 출발하면 새 시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죠 새 시장을 개척한 거죠 어떻게 개척했냐? 통념을 깬 겁니다 매트리스는 당연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리는 상품이다 여러분 지금도 불황을 헤쳐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옛날 생각 그대로 유지하고 나면 깰 수 있는 탈출구가 안 보입니다 불황기에 우리가 쳐야 될 것은 그냥 과거의 생각을 깨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도 저는 닷컴 열풍 때 2000년 전후에서 아마 이 회장이 인터넷 기업에 투자해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감각을 갖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인생에서 찐한 경험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시대를 잃고 그 시대에 올라타야 된다 인터뷰에 나온 내용입니다 급성장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겨냥해서 매트리스 부피를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상자에 담는 압축 포장 기술을 개발해서 2013년도에 아마존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아마존 등 온라인 유통망에 고객 리뷰 사용 후기 시스템이 도입됐다 포장을 풀면 저절로 매트리스와 퍼지는 것에 만족한 리뷰가 입소문을 타면서 실적이 급상승했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절대 가치의 시대다 이렇게 과거가 상대 가치의 시대였으면 지금은 절대 가치의 시대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만들면 고객들이 알아서 마케팅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아주 잘 만든 제품 아주 맛있는 음식이면 팔릴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온라인 시장에 기회가 있다 여기서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경영자로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번 그 한면되는 인터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지금 소개해드린 대목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앞으로 70일째인데 큰 목표가 있냐? 남들은 다 은퇴해 쉴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누스를 10년에서 20년 안에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한국의 온라인 이케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회사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적어도 수십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 중심 기업은 세계를 재패하는데 10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은 이 부분만 놓치지 않으면 그냥 남는 겁니다 온라인 시장의 약진은 시간 개념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성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디어가 좋고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으면 몇 년 안에다도 천문학적인 시장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네 번째입니다 온라인 시장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시대가 열린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얘기에 인터뷰의 내용이 나옵니다 대저히 그런 제품은 어떻게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냐? 이런 것조차도 다 온라인이 삼켜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의 이런 내용입니다 지누스의 매트리스가 걷듯 소파도 상자에 담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시장이 곧 열릴 것으로 봅니다 최근 가구업계의 업황이 좋지 않다는 우려도 있지만 합리적 가격을 내세우는 지누스의 이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소파도 상자에 담아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시장이 열린다는 5G하고 가상현실 VR 등이 접목되면 꼭 매장을 가지 않더라도 가상 쇼룸 같은 것에서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자기가 구입하려고 하는 소파나 체크상 같은 것이 환경에 잘 맞는지를 다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넘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가가 그냥 재개를 못하면 그냥 잊혀져버립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재개하는데 성공한 이윤재 회장에게 일단 박수를 제가 보내고 그냥 정말 아 재개를 이렇게 하는구나 오늘 인터뷰 아주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과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